오! 부유다! 진짜 얼굴대? 부유다! 솔직히 배가 많다 배가 많다고 판단해서 저는 지금까지 봤을 때 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솔직히 저는 바비니까랑 재미있어 바비니깐 웃음들이 진짜 살지거든요 아 웃어두셔 아 웃어두셔 자 다음은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게 한 번 했고 리바이바이스 최애 무대에서 와 이거 궁금합니다 저는 흰색흰색 했을 때 뭔지 아시나요? 발레리나 오프했을 때 옛날에 버스월에 레드포인트 레드포인트 그리고 또 실버 아 실버, 실버 좋았죠 아 실버 이거 정렬 저는 지금이요 와 완전 됐어요? 지금? 2부에 나올 고목이 있어요 자 다음으로 볼게요 제일 유연한 사람은 다리찍기 가능한 사람 아까 흰선이 아 안돼요? 아 찢어졌어요 다리 찢기 가능한가요? 연장해야 안돼요 연장해야 안돼요 치마 입도 하지? 아 지금 아시죠 그럼 털이 님보는거죠? 머리는 다르죠 입도 있어요